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라는 그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지 않습니까? 선거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평화롭게 권력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투표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어쩌면 북한과 우리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차이점도 선거의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신문을 읽다 보니까 국민일보의 주필인 이용식 주필이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1948년 5월 10일 재헌총선만큼 중요하다. 그런 재헌총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2024년 총선과 재헌총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지역적인 색깔이라든지 정당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세대까지 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자신이 이제 부모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되면 손자 손녀 세대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순수한 마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미래도 함께 생각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재헌총선 1948년 또 5월 10일 재헌총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용식 주필의 칼럼을 참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출범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정도인데 얼마나 여러분 1945년 48년 정도가 되어야 되면 좌파들이 득실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얼마나 큰 흐름을 행성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의 반쪽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건데 이게 그 당시의 여론조사입니다. 질문 3.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3면에 나온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이 걸 처음 시작을 이거로 시작합니다. 질문 3. 귀하가 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자본주의 14%, 1189명, 사회주의 70%, 6037명, 공산주의 7%, 574명, 거의 표본 집단이 80명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큰 그런 표본 여론조사입니다.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3면 해방 1년을 맞이해서 미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의 결과다.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응답자 수와 비율의 일부 불일치도 있지 않지만 당시 분위기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여론 국민들의 민도나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사회주의 여론 성향이 얼마나 강했겠느냐. 원래 조선민족 자체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거 내 거 없고 뭡니까? 나누어 갖고 뭐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귀하가 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7%였습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남 이승만을 비롯한 성각자들이 참 이 나라를 구한 거죠. 이거를 2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유엔의 성인까지 받아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거의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 유일한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조한백신 한 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지청전위원은 만민평등의 민족사회주의 이런 것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용식 주필이 칼럼 제목을 내년 총선, 재헌 총선만큼 중요하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1948년 5월 10일 총선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심판대에 올랐다. 이승만이 일단 정부를 세운 뒤에 고칠 것을 고치고 다툴 것을 다투자고 했듯이 윤 대통령도 총선 승리에 집중하고 선거 뒤에 따질 걸 따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용식 주필도 좋은 글을 써주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사의 주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겠지만 2024년 총선의 핵심 과제가 뭡니까? 국민의 민의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도 일체 그 문제에 예를 들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조선의 주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체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의제는 국민들의 의사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이 없겠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우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려를 합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2023년도 상반기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선관위가 전산조작 조작과 규칙 관계식을 요구해서 득표수를 후보별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봤는지를 다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공개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책을 다섯 권 쓸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석된 결과를 책으로 정리해서 낸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땠습니까? 윤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0일 지방선거도 다 조작이 됐습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도 조작이 됐습니다. 윤 정부에서 두 번의 보궐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총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참 정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내년 총선이 재헌 총선만큼 중요하다. 이용식 주필에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를 여러분 접하면서도 어쩌면 대한민국 이렇게 식자청들이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다들 은폐하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딴청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도 학을 떼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냐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한국인들이 대호각성해서 좀 정직해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읽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데 생활인들은 생업에 바쁘니까 식자청들, 언론계 인사들이나 여권의 사람들, 대통령직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식자청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조선 사람처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지도자를 대신해서 뽑고 그냥 덜누리로 투표일 날 가서 투표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참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은 좀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밝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책들을 많이 구매해서 소장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가 아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은폐하면 이게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해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